알로 하세요 여러분 수민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꿀튜브 리뷰 영상이에요 그래서 꿀튜브에 광고를 담고 있는데요 사실 이 광고를 이렇게 처음 제안 받았을 때 이거 완전 나를 위한 맞춤 광고잖아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꿀튜브로 이렇게 진행한 광고 건들이 있고 이걸로 톡톡히 용돈 벌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 채널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소소하게 용돈 벌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대놓고 이렇게 광고를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찍게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꿀튜브의 장점들을 속속히 이렇게 보여 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 꿀튜브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꿀튜브는 야나두에서 만든 브랜드와 유튜버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간 광고중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국민이 다 하는 슬로건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야핏 광고인 야야야야야야야야야 핏 그런 슬로건을 만든 곳이라고요 플랫폼이라 함은 사실 좀 되게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특히 저처럼 작은 규모의 유튜브 인플루언서분들은 이런 계약에 대해서 낯설고 어렵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꿀튜브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개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소통해 주시면서 관리를 해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조금 더 광고를 진행함에 있어서 믿음직스럽고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의 프로세스도 보이고 언제까지 이거를 스케줄링하면 되겠다 그리고 내가 얼마를 받으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딱딱딱 눈에 보여서 되게 체계적이고 작은 규모의 유튜버 분들이 광고를 처음 접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튜버도 믿고 소개할 수 있고 브랜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광고 중개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유튜버랑 콜라보를 2천 건 이상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총 4천여 명 정도의 유튜버 분들이 꿀튜브에 가입을 해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마이크로 유튜버 분들이 4천여 명 넘게 4천 명 넘게 모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신뢰가 가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큰 유튜버 분들만 계신 게 아니라 저와 같은 분들이 카테고리별로 포진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 하나하나 진행을 할 때마다 꿀튜브 카카오톡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연락이 오시고 언제까지 이걸 제출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미등록 링크로 올려주세요 뭐뭐뭐뭐가 더 필요하고 지금 콘텐츠에서는 뭐뭐뭐뭐가 더 수정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되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유튜버 입장에서도 이 브랜드에 뭐가 궁금한데 이건 어떻게 소구를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담으면 좋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대놓고 물어볼 수가 있는 그런 개개인적인 관리 서비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 찐 입장으로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더라고요 가이드라인이 되게 부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이 브랜드를 잘 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참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쾌하게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피드백이랑 관리가 빠르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콘텐츠 만들기에도 너무너무 쉽고 브랜드 입장에서는 원했던 방향들이 다 담긴 그런 콘텐츠가 만들어지니까 두 주체가 빛을 볼 수 있는 거죠 꿀튜브가 알아서 다 관리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모레퍼시픽 같은 빅 브랜드들도 이렇게 입점이 되어 있어요 빅 브랜드에서 나오는 신상품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이렇게 네임밸류 있는 브랜드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그래서 자꾸자꾸 이렇게 막 들어가가지고 또 뭐 어디가 들어왔나 이런 것들도 자꾸 보게 되고 가끔씩 되게 내가 이 광고를 진행해도 괜찮을까 싶은 브랜드들의 제품들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성장하기에도 정말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유튜버 분들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기업의 입장, 브랜드의 입장에서는 다채로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쏙쏙들이 캐치할 수 있는 거죠 저같이 옆집에 살 것 같은 그런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 입장에서도 꿀튜브를 이용을 하면 다양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만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개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단축시켜주는 장점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요즘에 일을 하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꿀튜브를 이용을 하면은 확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담당자 입장에서 시간 절약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고할 제품은 있는데 이걸 광고를 하면 좋겠는데 어떤 유튜버를 모집을 해야 될까 컨택을 해야 될까 막막하신 분들 그리고 유튜버와 협업을 해서 조금 더 색다르고 브랜드에 핏되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브랜드 담당자 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개별 제한 시간 단축을 하고 싶으신 브랜드 담당자 분들 이런 분들께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는 사실 유튜버 입장도 있고 인턴으로서 또 이런 브랜드 담당자의 입장도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꿀튜브를 더욱더 양쪽에다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해서 꿀튜브의 장점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구독자 1000명만 넘었다면 한 번쯤은 도전을 생각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